중간고사 시험 중간고사 시험 중간고사가 시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건 확실하죠 근데 어느 시험이든 사실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려면 전과목 만점을 받지 않는 이상 좀 힘들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중1 때 얘기를 좀 해줄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에서 첫 시험에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때는 전과목에서 하나 틀렸나 그랬으니까 중학교니까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선생님은 공부를 좀 벼락치기 위주로 공부하는 타입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공부를 좀 시험을 잘 본 이유가 선생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허언증이 좀 있죠 허언증이 좀 있는데 우리 반에서 좀 싸움 잘하는 친구가 너 공부 잘하냐고 물어봐가지고 나 그렇다고 이 중에 제일 잘한다고 허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아이가 싸움을 잘하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거든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지 첫 시험을 잘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 사실은 나 공부 잘 못하는 아이인데 시험을 잘 봐버리니까 주변의 기대가 확 높아지거든 학교의 주목을 받고 엄마의 주목을 받고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공부 잘한다는 인식을 딱 주게 되는 순간부터는 상황들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안목적으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약간 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약간 뭔가 마이너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점수를 잘 받게 됩니다 그런 거 막 받아들이면서 너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김학용사 때 점수가 뚝 떨어졌었는데 그 다음부터 점수를 다시 올려가지고 정교권에서 좀 유지를 했었거든 다시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필사적으로 했던 이유가 딱 하나야 첫 시험을 잘 봐서 첫 시험을 잘 봐서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첫 시험 잘 본 거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첫 시험 때문에 첫 시험 잘 봤어요 첫 시험을 잘 봐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지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다라는 그 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고1 때 시험을 딱 봤는데 너무 못 본 거야 반에서 중간 정도 했나? 물론 우리 반이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했는데 너무 못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1, 2, 3학년 때 봤던 시험치고는 정말 형편없었지 사실은 뭐 선생님은 수학도 좀 암기로 공부했었으니까 아주 바닥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잖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이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는 기대치가 너무 낮게 나온 거지 고1 때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첫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부서졌어 나는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시험을 잘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못 보면 원래 멘탈이 악한 아이니까 부서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뚝 떨어진 거죠 자신감이 그 다음부터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됐고 고3 때까지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결국 재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첫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물론 내가 중1 때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1, 2, 3월에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뜻이지 중1 때 시험 성적 가지고 고등학교를 거기 갔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1 때 시험을 못 봤는데 내가 멘탈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잘 안 됐다는 뜻이지 고1 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험이 무의미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자는 게 아니야 실제로 선생님은 지금 수능도 가르치고 있지만 시험을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아이들 중에서 첫 시험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시험을 잘 봤거나 그렇지 못 봤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어? 원인 분석을 해야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지 자 여기서 두 가지야 공부를 정말 안 했는가? 공부를 안 했는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 나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나는 시험 전날에 시험 범위를 벼락치기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벼락치기는 최소 2, 3주 전이니까 근데 하루 전에 훑어보고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왔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으면 사실 메가스터디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고 나서 처음 못 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시험을 못 본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못 본 이유 근데 시험이라는 건 그렇잖아 얘들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해도 막상 그 시험날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들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 분명히 근데 내가 시험을 못 본 이유가 아는 거 틀리고 모르는 거 틀리고 혹은 모르는 거 한 문제 말려가지고 나머지를 다 망쳐버렸다 라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든 시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 이유는 내가 정말로 시험을 못 본 건가 정말로 시험 자체를 못 본 건가 아니면 실력이 부족했던 건가 근데 이때 실력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했는가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쉽게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을 잘못 잡아갔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정을 해둬야 다른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시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풀 거지만 그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학원 달리면서 보는 쪽지 시험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 등등 털어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 없는데 그 작은 시험에서 내가 공부를 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잘 좋게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대비를 하였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 고등학교 때 이야기해주면 정말 나중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간 친구들도 첫 시험 못 보내는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2학년 때까지 내심 좋지 않은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사실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이 첫 시험 망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기간이잖아 근데 첫 시험 망쳤을 때 다시 튀어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대로 쭉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나처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첫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대학 갈 때 반영 비율만 살펴봐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친구들 전부 다 흔들릴 동안에 나는 그렇지 않고 다시 재정비하고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시험이야 잘 보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을 못 봤을 때 어떤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잘 나올 거면 누구나 더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휘어있었어 그 선생님이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해서 샤프를 오래 잡으니까 손가락이 휘어있다 선생님도 지금 분필 여러 개 분필을 계속 잡으니까 그 지배가 맨날 샤프로 문제 풀고 막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틀어져 있거든 그 정도까지 해봤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이 없더라고 사실 시험을 정말 잘 본 애들 제외하고 나머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은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너 정말 정말 힘들게 고통을 느끼면서 이번 시험 못 보면 그냥 끝날 것처럼 공부해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가 라는 거지 그래 우리가 이번 시험의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 노력을 잘 했다라고 칩시다 그죠? 노력을 잘 했다 칩시고 치시고 그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를 고민해보시라는 거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퀘스트 들으면서 좀 위안받고 이럴 일이 없어요 알겠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전 시험에 어떠한 경험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게임을 해도 그렇잖아 레벨이 낮을 때는 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캐릭터한테 막 죽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경험치를 쌓아서 체력을 늘리는 거잖아 그래야지 걔를 잡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첫 시험은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제발 이것 때문에 정시파이트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단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 원인 파악을 했으면 뭐 해야 돼? 잠시 쉬자 잠시 쉬자라는 거지 쉬세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그치? 잠시 쉬자 그래 5월 첫째 주까지는 5월 첫째 주까지는 연휴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혐도 끝났겠다 어린이날도 있겠다 연휴입니다 그죠? 이때까지만 딱 쓰시고 기말고사 기간이 있잖아 굉장히 짧습니다 기말고사가 보통 7월이면 여러분이 5월달 첫째 주 놀아버리잖아 그럼 둘째 주 대충 정신없이 막 이렇게 놀러갑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 운동회도 있고 수학여행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덧 한 달 반 밖에 안 남아요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수학상 같은 경우에 이 참수까지 많이 봤거든 그럼 나머지가 절반이 아니야 도형의 방정식 쪽은 굉장히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요 사실 그 앞에 단원에 비해서는 계산이 좀 간단하긴 하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미 까먹은 상태에서 겨울방학 때 공부했는데 까먹은 개념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 기말고사는 최소 시험 기간을 한 달만 잡아도 반 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여러분 잠시에요 잠시 잠시만 쉬자라는 거죠 잠시만 쉬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만 결과가 좋지 않든 좋지 않든 좋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상을 좀 부여합시다 한 그래도 한 5일 정도만 여러분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기말고사 모드로 돌입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실패했던 원인을 내 스스로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치? 내 스스로 제일 잘할 테니까 그것만 보완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은 못 봐서 이런 퀘스트에 댓글 달면 선생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어 정말 잘 봐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봤고요 사실은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치? 어쨌든 시험 잘 마치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 결과에 따라서 너무 들뜨지도 너무 다운되지도 말고 적절히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경험치를 쌓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강의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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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